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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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자 두번 내리고 다시 한번 한번 내리고 사랑한다면 한번 내리고 아픈 날도 다가오겠죠 와 이거 가자고 이렇게 시간이 걸린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해야 그나마 자 이제 교재 봐주시고 2달러 들어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이런게 가장 취약추가 뭐에요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이렇게 하면 매력이 없죠 이제 다시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린거에요 1조 시작 이제 다시 대박 2조 시작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감정이 드러나죠 그 다음 옆에 갑니다 울지마요 울지마요 시작 울지마요 그리고 손으로 이제 다시 울지마요 다시 한번 시작 이제 다시 쉬고 울지마요 자 그 다음 밑에 갑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갑니다 당신 곁에 내가 있으니 당신 곁에 내가 있으니 이런걸 표현하면 당신의 손이 나가고 내가는 이리 오니 그래서 당신 곁에 내가 있으니 당신 곁에 내가 있으니 시작 당신 곁에 내가 있으니 자 두번 때리고 자 두번 때리고 다시 한번 한번 때리고 사랑한다면 한번 때리고 아픈 날도 다가오겠죠 손 올리고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울지마요 이제 다시 울지마요 어제 내가 있으니 자 이제 제가 빠지고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수가 돼서 한번 해보세요 준비 준비 박수로 자 체면도 좋으니까 준비 자 두번 내리고 자 이렇게 보니까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정쩡하게 넘기는 사람 세상에 세상에 셋째한테 최대한 끌어올렸다가 내릴 때 상에는 내려주면 세상에 시작 세상에 손 올려주면 앉아봐 먹죠 시작 세상에 자 그닥 갑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어머니들 출발 하나 둘 셋 세상에 시고 우리들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사랑하다 사랑하다 시작 사랑하다는 거의 옆으로 사랑하다는 올라갑니다 시작 끝까지 밀어주세요 자 세상에부터 출발 갑니다 앞에 보세요 하나 둘 셋 세상에 둘 셋 우리 사랑하다 사랑하다 자 그다음 마지막 단계 이제 4단계 갑니다 노래 들어보세요 갑니다 시작 어머니 쳐 보세요 이렇게 불렁거리면서 갑니다 시작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아플 때 시작 아플 때 자 그래도부터 시작 그래도 쉬고 아플 때 자 그다음 밑에 갑니다 그때 같이 울어요 그때 같이 그때 같이 한 번 더 시작 그때 같이 울어요 울어요 그때 같이 울어요 자 그래도 그래도 부터 가버려 준비 하나 둘 셋 그대도 그대도 아플 때 그때 그때 같이 그때 같이 울어요 끝 끝났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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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 번 때리고 한 번 때리고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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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준비 자 두 번 때리고 사랑하는 한 번 때리고 인연 속에서 한 번 때리고 슬픔을 만난 슬픔을 만난 그 사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다시 아랍을 내려 내 옆에는 당신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 둘 셋 세상에 두 번 우리는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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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플 때 그때 같이 울어요 한 번 더 둘 셋 다시 사랑하라 세상에 우리 둘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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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플 때 그때까지 울어요 한 번 더 다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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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